가요가 좋다는 사랑해 주시는 국내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한중 정선미 이사진 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다다다 했던 한 조각도 슉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됐네요 이한중 저는 요일과 상관없이 가요가 좋다는 기점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말이죠 환주를 위해서 에너지를 비춰갈 수 있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쫙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정말 이 노래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중독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키스 시의 노래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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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의 친한 상처로 모두가 흘러가게 된 건 우주머니에 돌려도 이제부터 시작해 온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끊지고 나야 나야 사랑 찾아간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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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